아까 김은진 선생님께서 사춘기가 까칠한데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기면 큰 도움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민망하지만 그분이 지랄총량 불변의 법칙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지랄총량 불변의 법칙은 뭐냐면 평생 사람마다 떨어져야 될 지랄총량이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 제목에 까칠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까칠하다는 말을 들으시고 공감들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강의가 사실은 이 제목을 잘 붙여서 떴어요 근데 이때 오히려 사춘기 때 애들이 폭발적으로 하면 나중에 가서 덜 한다는 거에요 심지어는 나이가 환갑이 다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80대고 90대 했을 때 아들하고 딸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애가 둘인데 지금 큰 애는 직장생활을 합니다 컴퓨터 전공하고 작은 애는 대학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지금 대학원을 교육대학원을 갔어요 상담을 공부한다고 그래서 참 가시밭길을 가고 있는데 그 두 아이들을 사춘기 때 겪으면서 와 이건 뭐 완전히 까칠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35년 동안 제가 애가 교직에 있으면서 애들은 진짜 너무너무 까칠하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뭘 1,2,3교시 그래 가지고 겁먹으셨을 텐데 이게 이 줌 강의는 어머니들 아시죠 아줌마 세상이 열리는 거 아름다운 줌 마을 아름다운 줌 마을 이 줌이 이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인간의 학습의 혁명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근데 25분 정도가 적절하다 25분하고 짤막하게 쉬고 25분하고 짤막하게 쉬어야 피로감이 유독되지 않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작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원래는 35년간 영어교사를 했어요 근데 중학교에서 한 절반 있었고 고등학교에서도 절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가능하면 짧게 하고 부모님들이 지금 이 바쁜 시간에 들어오셨을 때는 뭔가 고민이 있으셨을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와 내 아이가 어떻게 연관 지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끝 무렵에 가서 꼭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아 참 좋은 얘기 들었다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가로서 이렇게 책을 쑥 써왔고 이건 학부모 상담 책은 최근에 바로 7월 1일날 책이 나왔습니다 선직 교사들을 위해서 제가 학부모님들과 대화할 때 제목이 어떤가요? 여기 학부모와 한편이 되자예요 지금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 결국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전 지구상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분은 누구냐? 바로 어머니들이다 아버님들이고 그러니까 소 닭 보듯하면 안 된다 서로 그래서 한편이 되자고 이렇게 책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교육부문 베스트셀러 30위, 20위 이렇게 안에 들어가네요 역시 학부모와 교사의 짠짜미,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담임 선생님과 교과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애가 자기 능력만큼 공부를 안 하네 라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을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거는 제가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강의를 각각 우울증 2시간, 게임중독 2시간, 또 ADHD 2시간 총 6시간 청소년기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서 6시간의 강의를 들은 것이고 그것을 짧게 20분 안에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혹시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더 역량만큼 100% 발휘하지 않는다면 고기에 이런 장애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어머니들 요즘은 흔한 농담이 되어버렸는데 북한이 왜 남침을 안 한다? 북한이 남침을 안 하는 이유는? 채팅창에다가 답을 한번 써보실래요? 여기 중2, 중2병 오케이, 오케이, 중2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발만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남한은 북한을 침범하지 못할까요? 그런 생각은 못 해보셨죠? 그런데 흔하게 답하면 북한에도 중2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중2가 왜 무섭냐면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미국에 학교 4주간 한 달간 연수시켜줘서 갔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담임입니다 그랬더니 미국 교사도 PC 고급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쇼? 그러면 미국 아이들도 중2는 까칠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전 세계 평화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건 왜 아니냐? 그건 바로 뭐냐면 뇌 발달에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얘네들이 중간에만 발달해 있다 포유류의 뇌가 발달해 있다가 중2 때 영장류에는 전두엽이 급격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팽팽팽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중2는 리모델링 시기다 아이들이 지금 집을 새로 재건축하다시피 하는 거라서 뇌가 너무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어머니들 보시기에 답답하시죠? 그런데 본인들은 정말 환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에 흔히 어머니들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얘는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하는 건 맨날 똑같아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된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애들이 사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심지어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하고도 달라요 여름방학 지내고 오면 애들이 달라져 쉽게 말씀드리면 중2 1학기 때는 애들이 이걸 해요 자 우리 스트레칭 하자 시작 그러면 애들이 따라해요 2학년 1학기 때 그런데 여름방학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 와서 자 우리 다 같이 스트레칭 할래? 시시시작! 해덴 시월덴! 그러면 애들이 저 아저씨 왜 저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격렬하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은 본인들 자신이 너무너무 힘든 거니까 우리들이 그걸 공격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제대로 공부를 자기 역량만큼 안 한다 그럴 때는 아이가 혹시 우울하지 않은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게으름 게으름 속에 우울이 있다 애가 주말에 막 파대 잘라 그래 눈을 안 뜨라 그래 그럴 때 어머니들 나는 애 깨우는데 어렵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애 깨우는데 힘든다 손들어 보실래요? 얼굴을 다 안 보여주시네 내가 얼굴을 배워야 소통이 되지 애 깨울 때 애 깨울 때 힘든다 제가 무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애들 깨울 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애들 깨울 때 쓰던 뽀로로 마이크예요 뽀로로 마이크 인터넷으로 만 원 안 줘도 살 수 있거든요 요거로 애들을 깨워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귀에다 싹 갖다 대시면 제가 고3 애들까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녀석들이 눈 뜨기 전에 우석 이름하여 뽀 뽀 뽀가 무슨 뽀로로 별명 뽀로로 별명 뽀 통영이래 뽀 통영 그렇게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우리 애가 무슨 우울해 저렇게 그냥 TV 보면서 까르르 까르르 뒤집어지는데 근데 그거는 청소년기의 우울은 어른의 우울하고 좀 달라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의 냄새를 맡는 방법입니다 애가 갑자기 늦잠을 잔다 늦잠 잔다 두번째 애가 이런 말을 달고 살아 아이 짱나 아이 귀찮아 몰라 이럴 때 다같이 함께 짱귀몰 시작 짱귀몰 짱귀몰 이 말을 자꾸 달고 살 때 이거는 애가 혹시 우울한가 이런 것을 냄새를 맡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께서 그리고 또 친아이의 우울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려요 이상한 애들 근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애들은 서로의 냄새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맡는답니다 그래서 우울한 아이는 우울한 아이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제가 35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3월 첫날 둘째날 되죠 둘째날이면 애들이 그렇게 딱 뭉쳐요 희한하게 뭉칩니다 나중에서 저는 집안 사정 알게 되고 이러면서 아 얘가 우울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정을 알게 되는데 그 이전에 애들은 본능적으로 탁 툭 터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야 너 왜 이상한 애들하고 사귀어 그러시면 될까 안 될까요 오히려 전문의는 뭐라고 이렇게 말하지 우리 같이 우울증 아동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내서 자꾸 소리내고 뇌가 활성화됩니다 시작 우울증 아동 학부모는 자녀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상한 애랑 사귀면 너 걔랑 사귀지 마 그러면 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엄마를 배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아이들 함께 아울러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사주는 거야 그냥 먹자 그 아이들 거 그러면 고깃값 좀 들겠죠 그래도 그거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 나중에 다 자산이 됩니다 그때 애들은 그렇습니다 나쁜 길에 유혹에 빠지다가 엄마 얼굴이 생각나 아 안 돼 내가 이럴 수는 없지 그게 바로 엄마들의 힘입니다 그때 요 때 주의하실 거 맛있는 거 사주고 본전 뽑으려고 그러시면 될까 안 될까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그냥 바로 바람을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안 돼 그러면 도루묵이야 그냥 밥 먹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엄마한테 미안함을 느끼게 해야 돼 그래서 새 길로 가다가 아 우리 엄마 때문에 안 돼 미안해 외박하고 싶고 이럴 때도 엄마 얼굴 때문에 차마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애들이 게임 중독이 많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임 중독은 중독이고요 이건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 아들도 제가 커밍아웃 할게요 과학고등학교를 간다고 준비하다가 과거 입시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3년을 완전히 게임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심리가 뭐냐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애가 입시에 실패를 해버리니 그러니까 루저다 패자다 그런데 인간이요 나는 패자다라는 인식을 갖고 살 수 있나요 어때요 그렇죠 어머니들 나는 패자다라고 인식하세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아마 이 시간에 못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쉬움이 바로 그런 거죠 정작 들어야 되실 분들 어머니들은 이 시간에 못 들어오셔 자 여기 루저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하니까 애들이 게임에 몰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공부는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게임은 공부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게임은 그냥 한 만큼 정말 삽질 한 만큼 올라간다 애들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니까 막 거기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가치관이 가치관이 이렇게 성공과 실패과 기준이 이렇게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사회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도 여러 가지라는 거 그게 인정이 돼야만 애들도 이 루저라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죠 또 휴대폰도 마찬가지 스마트폰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 경우도 혹시 아이가 자존감에 상처받지 않았을까 하는 걸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ADHD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뭐였던가요 복습 채팅창에다가 채팅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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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깨 에잇 우깨 에잇 자 우가 우울 깨 가 게임중독 게임중독 답 안쓰이면 안해 우는 우울, 입 두번째 방금 얘기한게 게임중독이었고 그리고 세번째가 ADHD 입니다. 어머니들, 요즘 ADHD들 전문가에 따르면 6 내지 9% 입니다. 그러면 한 반에 30명을 잡으면 두세 명 되는거죠. 한 반에 두세 명의 ADHD 가 있어요. 근데 ADHD의 성공 비결이 있어요. 저는 ADHD를 운 좋게도 98년도에 접했습니다. 20년이 넘게. 그리고 접하고서 공부를, 저는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의 낙선 행동을 보면 공부를 하거든요. 여기 좀 도리도리 하는거 보세요. 이런 애가 저희 반에 있었어요. 애가 중학교 1학년 담임을 하는데 이렇게 한 아이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해요. 신인류 아니에요? 이건 뭐지? 근데 걔는 궁금해 뭐가 그렇게. 근데 나중에 학부모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애가 ADHD라는 질병으로 5학년 때부터 약물치료를 시작했고 지금 학습클리닉에 다니고 있는데 중2이고 지금은 나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커밍아웃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애들이 우울이 힘들다고 했던 우울증 책을 막 20권을 사다가 공부해요. 게임 중독 책 사다가 공부하고 또 ADHD 책을 사다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주변에 ADHD 애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주시라고 어머니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ADHD는 주의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녀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는 저거 밥벌이도 되는 게 아닌데 왜 쟤는 저기에 몰입할까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끝까지 최대한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그게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근데 음속어를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 도무실인 것 같은데? 선생님 소음 들려요? 그때 애가 여기서 자존감이 그것이 무엇이든 하다못해 레고가 됐든 뭐 요즘 애들 돌리는 스피너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를 최고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셔라 이거예요.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그래서 애가 응? 내가 이 분야인 세겠죠? 하다못해 이거죠. 애들 큐브라는 거 있죠? 큐브. 돌리는 거. 이 분야를 큐브를 맞추는데 어떤 애는 10초도 안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로 막 엄마 아빠가 영상 찍어서 유튜브 올려주고 그래서 이 참 자존감이 이렇게 빵빵 해야 된다. 그러면 하다가 보면 근데 그게 또 시들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것에도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때 이 아이가 몰입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자,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세계적인 천재 중에 에디슨도 ADHD였다는 거죠. 그리고 수영 천재 펠프스 수영 천재 펠프스 그 얼굴 형태 보세요. 전형적인 ADHD 얼굴 있죠. 근데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선생님을 잘 맞는 거예요. 코치를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울증, ADHD, 게임 중도 이런 것들도 누구 확인 안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중요한 역할도 하겠지만 오늘 어머니들께서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해하시면 이런 어려움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그래서 제 경험에서 저는 뭐예요. 그 어머니께서 학부모총회 때 나오셔서 당신 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물론 모든 담임 선생님이 그것을 통해서 연구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ADHD라는 것을 대충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담임이 이 아이가 ADHD 치료를 받고 있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교과 담임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를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애가 게임 중독이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울증으로 애가 상담받고 있다. 그런 거는 담임이 교과 담임한테 연락을 하면 교과 담임 선생님들은 그 배경을 알게 됨으로써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똘레란스 관용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ADHD 아이동 시작. ADHD 아동의 학부모는 담임과 친구가 되어야 해요. 두 번째, 애가 학교에 갔다 왔죠. 그리고 다시 왔을 때 혹은 어머니께서 직장 다니다가 다시 집에 갔을 때 15분 동안 이 15분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간 체크하세요. 아이와 다시 만난 15분 동안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직장 다니다 보면 미안한 감정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이걸 집에서 보시는 어머니들이 계시겠죠. 이럴 때 그 벌써 15분이 됐네요. 25분이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분씩 그럴 때 미안한 감정을 갖지 마세요. 그냥 퇴근해서 15분 동안 간단한 간식 배가 부르지 저녁을 저녁식사에 지장을 주지않을만한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서 그냥 퇴근하셨으면 애가 학교에서 왔으면 15분 동안 그냥 이렇게 등을 보이지 마라 그 등을 보이지 마라는 얘기는 대화를 하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니들 아시죠? 대화라는 게 평소에 해야 늘지 그 어머니들 수다 뜨는 친구한테 수다 떨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하고 수다 떨어요? 안 되잖아요. 퇴근 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퇴근 후 15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네 지금 청소년기에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세 가지 우울할 수 있다. 근데 우울은 어떻게 냄새 맡으셔라?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벌떡 일어난 늦잠자 늦잠자 그 다음에 어떤 말 달고 살아? 짱 뒤몰 세 번째 이상하게 애가 누구랑 사겨? 이상한 애들하고 사겨 이상한 애들하고 사귀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이상해진 거다. 이게 우울의 3대 양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임 중독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은 왜 된다? 애가 루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아이의 자존감을 살펴 상처받은 자존감을 살펴주셔야 한다. 세 번째 ADHD ADHD는 주의력 결핍이 아니라 뭐다? 주의력을 옮기는 데 문제가 있다. 근데 뭘 키워주면? 자존감을 키워주면 애는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춘기에 아이들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걸 이거는 서울시 소아 청소년 정신과 의사들이 통계를 해서 저희 교사 연수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고 어머니 다음 시간 시작 전에 여기 채팅창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여기다 주시면 제가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 아이와 어떤 연관이 있는데 그곳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별 의미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9분인데요 7분간 해서 39,7분 46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종료 하시고 음소거는 되세요. 비디오 종료 하시고 7분 동안 푹 쉬고 오세요. 화면 보지 마시고 다른 데 보세요. 네 쉬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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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